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21세기 초현대 정보화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의 지혜인 호크마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속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학력적 대재앙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우주만물을 통치하시는 3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참된 진리를 선택할 줄 아는 분별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미래를 향해 꿈꿀 때 허황되고 이기적인 꿈을 꾸지 않고 예수님의 꿈인 주님의 나라를 아멘으로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충성을 다하도록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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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